날씨가 변덕스러운 요즘인데요. 오늘은 낮 동안 조금 덥겠습니다. 서울의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춘천은 26도, 대구는 무려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저녁과 비교한다면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는 곳도 있기 때문에 옷 차림에 주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기온이 더 크게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서울의 최고 기온도 2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난 가운데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공기질은 쾌적한 편인데요. 오늘 별다른 비나 소나기 예보도 없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합니다. 다만 자외선이 강하고 또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쭉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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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